저렇게 불법 올무에 저렇게 노루가 저렇게 걸려 있잖아요 보호종이잖아 노루가 근데 저런 올무를 시청에서 각 지자재 시청에서 멧돼지 포획하라고 이렇게 많이 풀어줬잖아요 몇백개씩 그래갖고 이 산에 보면은 저렇게 멧돼지 이런거만 걸리면 되는데 저렇게 노루 이런게 걸려갖고 저거 저기 풀어줄게 풀어줄게 풀어줄게요 저걸 어떻게... 기다려 많이 아팠지? 알았어 풀어줄게 기다려 거기 목에 걸린건 아니래갖고 죽지는 않는데 저런거를 저렇게 설치했으면 설치했으면 좀 해수까지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설치만 해놓고... 아우 저 뒤에 까졌네 알았어 기다려 빨리 풀어줄게 풀어줄게 해수까지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노루가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줄게 기다려 근데 뭐 공구가 있어야 되나? 공구가 있어야 되나? 공구가 있어야 되나? 따른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알았어 아 저거 풀르는건거구나 아 저거 풀르는건거구나 힘들었지? 암흑 야야야야 어흑 야야야야 아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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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줄게 풀어줄라 이래가 있는거야 풀어줄래가 있는거야 흐흑 가 가 가 가 가 가 가라구 아 가 가 아 가 그렇지 그렇지 여기로 가 왔어 왜 이리로 다가 풀었어 저리로 가 풀어놨어 풀어졌어 저리로 가 야 으아아아악 야 어유 어휴 저리로 잘 가 응 잘 가 잘 가 어우 잘 가 이런 데로 오지마 오지마 일로 그 너메르가 그래 안전하게 풀어졌습니다